와 진짜 이건 인생 작품이다 내가 영화감독 되면은 진짜 이 영화 이 장면 꼭 내 영화를 낼 거야 촬영 준비할게요 신바이 레디 액션 근데 감독님 이거 영화감독님 영화 사용하는 거 허락 받으신 거죠? 에이 뭐 4분 정도는 공정이용이니까 괜찮아 저의 영화 시사에 와주면서 감사합니다 주인공들이 시험지 부담거래라는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영화라 제가 만드는 영화에 꼭 이 장면에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현재 이 영화에는 시험지 부담거래 영화의 장면이 4분가량 나와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 숫자로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영화의 해당 숏은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작권 침해 영화 상영 중단하라 저작권 침해했으니 별전빵 정주자 애초부터 이 영화 별로였음 난 재밌게 봤는데 실망이네 여러분 огром Television Series Exclusive 저희 spoiledville addressing 저희가 관련есь Cha manage 우리야 마음 Mode 우리 에피소드